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봐봐요! 숨 많은 산들이랑 푸릇푸릇한 자연이랑 바다가 잘 어울려져 있어요. 예쁘지 않나요? 멋있어! 맛이 너무 좋아요! 잘 어울려!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전화 내 전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동백숲길.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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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제 해금강 동백숲길. 동백 힐링숲길.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. 아주 한적하지요. 이쪽으로 간첩이 들어왔대요. 그 정도로 한적해요. 그럼 이제 힐링을 하러 렛츠고. 와 짱 이뻐요. 와 파도 치는 거 봐. 철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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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썩. 비 와가지고 아쉬워. 멀리 있는 선까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파도가 바위에 철썩 철썩하게 치는 모습 엄청 예쁘다. 짜잔. 여기가 어디 가야죠? 여기가 어디 가야죠? 먹으사 앞뚱. 오! 개명스럽군 역시 사실 거기 건축사고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희장은 바닷가 있는지 우연하게 어때요? 나를 잘 보여요 하하하 하하하 제주도 유니멀 제주도 유니멀 제주도 유니멀 이혜의 เช airborne 다시 시작때 새우